반갑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수학 영역 남혜역입니다.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시험을 안 본 친구들도 있죠.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학평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설 강의 보시면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꼭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시험 본 친구들은 너무 고생 많았고 제가 수학 영역의 1번부터 15번까지 전반부 해설 강의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앞번호 제가 차근차근하게 오늘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어떤 그 값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a의 n제곱이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여기 m제곱 이렇게 있다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를 a의 nm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3의 지수 파트가 2 플러스 루트이고 바깥쪽에 2 마이너스 루트야. 그러면 이 둘을 이렇게 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가 합차죠.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그럼 우리가 이걸 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전개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했더니 2의 제곱을 하면 4예요. 루트 2를 제곱하면 2예요. 그래서 아 둘을 곱한 값이 2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그냥 3의 제곱으로 정답을 쓰시면 되겠죠. 3의 제곱 그러니까 3, 3은 9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1번 넘어갈게요. 2번. 2번도 이제 간단하게 해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지금 분수꼴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수인데 로그 4의 64, 로그 4의 8 이렇게 되어 있어. 4, 64, 4, 8 자 요런 아이들이 다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2의 거듭 제곱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자 로그 4를 2의 제곱으로. 자 64를 2의 6 제곱으로. 요게 지금 분자 파트야. 그치? 그리고 분모도 로그 4를 2의 제곱으로. 그리고 8도 2의 3 제곱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 때문에 여기 2하고 6 즉 여기 있는 미세의 지수랑 진수의 지수는 2분의 6 해서 로그 앞으로 가서 곱하기가 가능해. 그러니까 2분의 6이라고 하는 거는 2, 1은 2, 2, 3, 6, 3이 되는 거지. 여기 앞에 3이 곱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로그 2의 2 이렇게만 남는데 밑하고 진수가 똑같으면 우리가 이 값을 우리 1이라고 하죠. 여긴 이제 1인 거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지. 2분의 3이 어떻게 로그 앞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곱하기. 그치? 여기는 2분의 3. 로그 2의 2에요. 로그 2의 2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요거 둘 그냥 생략하시면 될 거고 2분의 3분의 3을 최종적인 정답으로 쓰면 돼. 범분수 해결하면 되니까 요게 1분의 3이잖아. 그리고 위에 같은 위치 분자 쪽에 있는 아이들끼리 분모끼리 요렇게 약분이 가능해요. 3, 1은 3, 3, 1은 3. 그래서 요렇게 1분의 2가 정답이지. 정답은 2라고 하시면 돼. 몇 번이죠? 2번 이렇게. 네, 3번 들어갈게요. 3번의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2분의 5파이인 부채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근데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부채꼴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두 가지가 있어. 자, 여기 호의 길이가 L이야. 중심각이 세타야. 반지름이 R이야. 그랬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부채꼴의 넓이 S라고 한다면 이 S를 구하는 식은 두 가지예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라고 하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L이 R세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R세타 요거를 L로 갖다 교체해서 딱 쓰시면 2분의 1 RL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면 반지름 길이가 4. 반지름 길이가 4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중심각도 완전 알려줬어요. 12분의 5파이다. 중심각이 12분의 5파이야. 요렇게 생겼거든.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바로 공식에 넣으라는 거지. 봐봐. 반지름 나왔고 중심각 나왔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요기식에다 넣으면 바로 넓이가 나와. 그래서 2분의 1에 R의 제곱 4 곱하기 4. 그리고 R제곱의 세타. 12분의 5파이 이렇게 하시면 그냥 답이 되는 거죠. 여기 4, 1은 4, 4, 3은 12. 1은 2, 2, 2, 4. 그래서 얘가 3분의 2, 5, 5, 10파이. 요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가 됩니다. 3분의 10파이가 어딨어? 1번에 있네. 3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들어갈게요.